대한항공이 하루 왕복 두 차례 운행하는 사천, 김포 노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번엔 과거와는 달리 실제 실행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많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10월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사천, 김포 노선 간편 계획은 하루 왕복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인다는 겁니다. 진주발 KTX가 하루 5차례, 사천발 고속버스는 하루 46차례에 달할 정도로 다른 교통망이 확대돼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305억 원에 이르고 매년 30억 원에 이른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울산, 김포 노선은 이미 간편 운행되고 있고 여수, 포항 노선도 간편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반대에 나섰습니다. 2016년 10만 1천명, 2018년 11만 7천명으로 2010년부터는 다소 증가세에 있고 2025년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준공되는 등 항공우주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기업의 이익마를 추구하려는 근시한적인 간편 운행 계획을 적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몇 차례 간편 움직임 때문에 3년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매년 1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대한항공에 지원하고 있어 당혹할 따름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제2국제공항 추진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간편 계획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국내 적자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그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